그런데 당 내에서는 지금 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친문 인사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이요.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방산 관련 주식 매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매입 시점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꼭 집어서 지적을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그때 주식을 산 거죠.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난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실망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 다른 인사도 있습니다. 최재성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 매입이 아쉽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인데 물론 당 내에는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목소리가 더 다수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론 이재명 당사자 스스로가 가장 좌절하고 실에 빠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테레비도 보지 않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인데 그런데 그거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 그게 요즘은 주식을 객장에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의원들이 당 내에서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것은 보장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발언했다가 당내 게시판이 난리가 났더군요.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전재수 의원을 향해서 상당히 비난을 강하게 하고 있죠. 전재수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고 있는데 본인은 주식 투자를 했느냐라는 아쉬움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수장으로서 자기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이런 시간에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일상적 행위 중에 하나로 집에서 잠시 그것을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또 강성 지지자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해야 되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강성 지지자들이 자기의 지도자를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오히려 우리 정치를 너무 팍팍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물론 말이야 맞죠. 대선 패배는 대선 패배고 주식을 통한 돈벌이는 돈벌이다. 별개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익의 대변자로서 나오셨던 분 아니세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다가 남녀가 헤어졌는데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관계가 그 정도였던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지지와 애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지자마자 다른 분들은 전재수 의원이 말한 대로 다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서 본인은 돈을 벌겠다고 주식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방산, 국방위로 들어가서 방산업체에 투자를 했다. 이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을 바라보는 당내의 저런 우려스러운 시각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받아주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좀 바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비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진중권 전 교수가 민주당 이재명호에 대해서 또 이런 눈길이 가는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분을 대표로 찍어준 건 뭐냐 하면 그냥 큰 배니까 그래도 0.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거함인데 그거 침몰시키기 너무 아깝다. 섞여두기 아깝다 그래서 일단 그 배 다 올라탄 거예요. 문제는 그냥 배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 그 배를 타고 아예 총선까지 가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아마 땜질 땜질 땜질하면서 총선까지 갈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지하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된다. 진중권 교수가 구멍 뚫림 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야박한 평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마치 중립적인 척 말을 하는데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진중권 교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였던 거 세상에 다 알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당에서 당원으로 받아주느냐라고 해서 지금 정의당 인기도 땅에 떨어지고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으로만 얘기하지 객관적인 척 말았으면 좋겠고 구멍 뚫린 배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이해찬이 이재명을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수선거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그 모습 중에 모습 중에 하나도 이해찬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